이 세상에는 못생긴 사람이 존나 많아요 물론 나도 포함해서 근데 여태까지 유튜브에다가 못생긴 사람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만 잔뜩 써놨잖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지 못생긴 새끼들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해봤단 말이야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 이제 존나 고민을 하다가 눈이 번쩍 떠진 거야 어 이거다 이게 못생긴 새끼들의 장점이다 이러고 이제 못생긴 새끼의 장점이 뭐냐 내가 생각해봤을 때 존나 세 보인다 이거다 물론 뭐 얼굴만 가지고 세 보인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덩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못생긴 사람들이 보통 더 강력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못생긴 사람들의 장점이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볼게 내가 이렇게 사진을 두 명 올릴 거거든 한 명은 이제 자카레 소우자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스티븐 톰슨이라는 격투기 선수야 둘 다 UFC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둘 다 몸 존나 좋지 근데 자 봐봐 누가 더 세 보여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세 보이냐 그냥 그것만 판단하면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쪽이 훨씬 세 보이지 말이라고 해? 그럼 왜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세 보일까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이제 남성스러움이랑 관련이 있을 것이야 보통 이제 남자답게 생겼다는 건 못생겼다는 뜻이야 남자답게 생긴 게 뭐야 대가리 존나 크고 얼굴 뭉개지고 고릴라 같이 생긴 게 보통 남성스러움의 전형 아니야 목 존나 굵고 코 존나 크고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남성스럽게 생긴 게 보통 못생겼다로 치환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미형이려면 그냥 뭐 이목구미나 이런 선 같은 게 미려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여성스러움이라고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잘생긴 애들은 여성스러움도 같이 갖고 있다 이거지 근데 여성스러움은 강하지 않단 말이야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강해 보이는 남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그래 그럼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보통 마동석 같은 사람을 떠올릴 거 아니야 조준같이 몸만 존나 좋고 얼굴은 여자 같은 그런 새끼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마동석이 걔 못생겼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준같이 여자같이 생기진 않았잖아 미려한 느낌이 없다고 존나 막 덩어리같이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못생긴 애들은 몸의 여하에 따라서 존나 강력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야 물론 못생긴 애들의 종류가 다양해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도 있잖아 나처럼 생긴 애들인데 좀 미묘하게 페미니스트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 성별이 불분명하게 생긴 못생긴 애들 그런 애들도 있지 그래 그런 나같은 성별이 불분명한 레즈비언같이 생긴 남자애들은 얼굴만 봤을 때 강해 보이진 않아 그래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그들이 그 얼굴에 몸이 괴물같다고 생각을 해봐 또 다른 차원의 공포일걸?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몸과 얼굴의 조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뭔가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묘묘한 유아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 몸에 개미앓기 머리가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물론 호랑이 몸에 호랑이 머리가 붙어있는 게 무섭지만 호랑이 몸에 개미앓기 머리가 붙어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무서울 수도 있어 뭔가 이게 존재하면 안되는 것 같은 것이 존재하는 기괴함이나 기이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이런 게 뭐 다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얼굴에 이런 몸 조합이라고 가정을 해봐 뭔가 이 시공의 뒤틀림으로 인한 기이함이 느껴지지 않아?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될 것 같은 무언가가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본 거야 어쨌거나 사람들이 보고 이제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 공통점이니까 어쨌건 세 보인다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만약에 얼굴이 존나 못생겼으면 헬스를 해서 덩치를 키우든지 격투기를 해서 몸을 일단 존내 키워 뭐 물론 못생긴 애들이 헬스를 해서 몸이 좋아진다고 호감형이 되진 않지 그렇게 해서 뭐 여자를 사귀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큰 놈보다 얼굴이 못생기고 몸이 큰 놈들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무서운 건 맞아 그렇게 안 그래도 못생겨서 비호감인 애들이 점점 몸을 키우고 덩치를 키워서 점점 무서워지고 수상한 인간이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다가오지 않겠지? 그럼 이제 혼자 살게 되겠지? 그럼 혼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집구석에서 혼자서 롤하면서 이렐리 엉덩이 보면서 딸치 다 죽으면 돼